오케이 이제서 민철이가 뭐하기로 했냐면은 12호네요 잠시만 낮은데? 40점이면? 한번 가볼까요? 뭐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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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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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얘가 공부를 내고 있어요 바 얘는 러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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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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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가 문제되고 있어요 오우가 오우 그날 수 있죠 뭐 로스 오케이 응? 내가 그렇지 코어로 뭐라고요? 코어로 코어로 오케이 그래서 큐유는 항상 쿠가 된다 했어 그럼 에이가 힘 빠져서 어 코어로 였습니다 아 코어로 멀어 멀어 소 그렇지 오우 그럼 오에이가 뭐 되죠 오우 그렇지 오에이는 오우 됩니다 다 합쳐도 뭐가 되겠다고 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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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남 심 심 심 그럼 이 이가 뭐가 되죠 이 그렇지 이 이는 이이가 되죠 뭐 심 남 지 오케이 여기에 이가 있죠 그쵸 이 이는 소리가 안나죠 그쵸 소리가 안나는데 이제 심지어 얘한테 가서 이름 물어보죠 그쵸 얘 이름 뭐죠 에이 에이 그럼 얘가 뭐가 될까 쿵 시간이 그쵸 쿵 한 쿵 꿩 쿵 쿵 쿵 쿵 쿵 저게 안났어요 어디에서 뭐가уля 괴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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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가 뭐가 됐어요 에 그렇지 에가 됐죠 이가 내는 소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는 해가지고 내 이름을 눌러줘 이 힘 빠졌어 아 참 미안 대표소리 에 힘 빠졌어 어 이 에 어에요 민철이 아직 정확한데 press 그 다음 read 뭐래 read 그래서 이 에이 에 대한 소리를 알려드렸는데요 이 에이는 뭐라 하면 어린다 할까요 이 에 이 가 됐어요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read read 이 에이는 이 소리나 에 소리나 할 수 있는데 여기서 e read 오케이 얘는 road 오케이 o 에이가 뭐가 된다 했지 o 오 에이는 o 그래서 아까 전에 만나봤던 수 에이가 뭐가 되었죠 애가 뭐였더라 수 쏘 애가 뭐였더라 뭐였더라 쏘 그럼 얘는 뭐 할까요? 쿡 뭐라고요? 쿡 그럼 A가 뭐가 됐죠? A A는 A가 됐습니다. A가 내는 소리를 정리해보겠습니다. 4가지 소리를 갖고 있는데요. 내 이름을 불러줘 A A 다음 대표 소리 A A A가 됐어 학생은 뭐가 됐어? 쿡 올이 오는 소리 그 다음에 얘는 리퀴드 민철이 칼이크 칼타운데 L은 I는 대표 소리 E Q는 Q I는 대표 소리 E D는 D 합쳐서 리퀴드 어 리퀴드 리퀴드 그 다음 이름 뭐일까요? 이동 그쵸 성 여기서 NG가 뭐가 된다 했지 선생님이 응 그쵸 NG는 응이에요 응 받침이 응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여서 뭐가 됐다? 성 성 그쵸 오케이 얘는 뭘까요? FROG 그치 FROG 오케이 오가 노른 소리 한 번 내보겠습니다. 4가지 소리인데요. 내 이름 불러줘 O O 대표 소리 O A 괜찮았어? O 여기서는 O FROG O 오케이 FROG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시험진 했나? 잠시만요 내고 대단해요 대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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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